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성희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 함께해 주셨던 분들 혹시 지난주 방송 내용 기억하고 계실까요?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모두가 매수에 집중을 할 때 저희 이 시간에 브라이언 김 전문의원과 함께 엘리어트 파동 분석으로 조정의 가능성을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이후에 이틀 만에 1만 달러가량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과연 지금 구간은 또 어디에 들어와 있을지 오늘도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의원 브라이언 김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 오늘은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계속 비트코인에 집중을 해야겠죠. 비트코인이 아직도 되게 액티브하고 최고 고가를 간 다음에 저는 금요일 날 앵크림이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 다이버전스도 모멘텀 인디케터도 여기서 좀 큰 조정에 와야 된다. 그리고 엘리어 웨이브 카운트도 큰 조정에 와야 된다. 그런 예측에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 1만 불, 한 1만 2천 불쯤 깎게 되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죠? 이걸 좀 비춰주면. 네, 자료를 한번 보면. 이게 금요일 날 비추는 건데 3만 9천 불에서 내가 틈을 좀 줬죠.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4차 핑크랑 5차 핑크 안에 1, 2, 3, 4, 5가 뚜렷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남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한 4만 1천, 4만 2천 그쯤 갈 것 같은데 한 4만 2천 불에서 마감을 하고 거기서 큰 상승을 와가지고 저는 왜 4차를 저기다 뒀나? 저기다 뒀냐면 왜냐하면 4차 파도는 전에 있는 4차 파도 갈 근처가 되게 흔하고 지금 4만 2천 불을 그러니까 3회 지금 4만 2천 불에 저 8, 8, 5, 7이요. 저거를 3, 8, 1을 곱하게 하면요. 저 길이를 한 2만 9천 5백 불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내가 한 3만 불 아니면 2만 8천 그 사이에 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우리 회원 서비스한테 회원들한테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벌써 4만 2천 불 가가지고 이거는 진짜 큰 사인이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서 3만 6천 5백 95불을 거치면 완전히 확정으로 4차가 이루어진다. 4차 내가 오렌지를 저기다 뒀죠. 2만 8천 불. 그리고 저 RSI 보세요. 시장 올라가겠는데 RSI는 내려갑니다. 이 RSI가 꼭 100%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의 증거를 주는데 또 무슨 증거를 내가 말했죠. 금요일 날 생각나시나요? 감정? 그때 과한 낙관. 그렇죠. 그게 항상 워딩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면 여기 사이 이거 좀 내려가면 내가 이 센티맨트 내가 집어넣었는데 센티맨을 보세요. 네. 센티맨. 이게 그러니까 5차 파도도 갈 때까지 가고 RSI도 꺾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 옵틱스가 지금 90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80외로 올라가면 엑스트림 옵티미즘이라고 그랬죠. 그때 생방송에서. 엑스트림 옵티미즘 너무너무 낙관적이다. 사람들이 너무 지금 너무너무 비트코인을 사랑한다. 모든 개미 투자들이 지금 다 올린 한다. 그때는 사실은 뭐죠? 어떻게 해야죠? 조정을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반정의 인디케이션이니까. 반정이 이것도 100% 믿으면 안 되지만 이 엑티미즘이 계속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말하는 거는 타이밍 투어가 아니다. 타이밍 투어가 아니지만 하나의 또 인디케이션이니까 자기 오버업 분석에 이것도 또 포함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지금 상황을 말해드리면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어떻게 갈까를 보면 내가 담아왔어요. 지금 이게 이제 4시간 차 돼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3만 377불 밑에 좀 안 보이는데 근데 이 3만 377이 이 A파동에 항상 쬐기쬐기면 5, 3, 5잖아요. 그 5카운트가 너무 뚜렷해요. 1초록, 2초록, 3초록, 4초록, 5초록 안 뚜렷해요? 그래서 A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만약 L, 2파동대로 간다면 이제 이게 조그만 A고 조그만 B고 C 그러면 5, 3, 5이면 3이 들어가죠. 그래서 A, B, C가 B로 이루어지고 내 예측이 맞다면 한 번 3만 377을 밑으로 뚫은 다음에 이제 조정이 끝나서 다시 한 번 5차 파도가 가겠죠. 이 5차 파도가 가면 이제 내가 기대하는 큰 일이 그려집니다. 큰 일이 그려진 다음에 일 다음에 뭐가 오죠? 큰 일 다음에? 큰 일 다음에요? 일 다음에 뭐가 와요? 큰 일 다음에 큰 이가 오지 않나요? 큰 이가 오죠. 맞죠? 왜 웃으세요? 큰 일 다음에 크게 이가 오니까 내 생각은 이게 혹시 주식시장이랑 매칭이 되지 않을까? 항상에 주식자들 리스크 아셋인데 내가 오늘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되게 좋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근데 bottom line A가 이루어지고 B는 여기서 B를 계산할 때 어쨌든 38 그러니까 4만 2천에서 3만을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B를 그걸 많이 시켜서 곱하기 38 그러면 어쩌면 B의 타겟 B가 훨씬 더 올라간다. 어쨌든 common relationship이 79%에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많이 안 올라오고 여기서 다시 C를 3만 377만 밑으로만 가면 C가 이루어져요. C가 언제 끝날까? 그냥 카운트를 해보세요. C도 5, 3, 5 5이니까 5 파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할 때 아 이제 거의 끝날 거다. 그리고 그때 한번 모멘튬 어슬례를 보십시오. 뭐 RSI나 스토키스, 맥디, 나 다이벤츠를 보여주는지. 그러면 확실히 좀 싸인이 나와요. 그때는 아 여기서 이제 상상을 기대하면 되겠다.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이 무너지니까 모든 얼코인이 어떻게 됐죠? 다 무너졌죠. 이테어리엄도 만 3,000불 넘게 가다가 어차피 밤에 920, 910불 근데 지금 좀 반대가 왔지만 그것도 또 똑같이 조정이 와가지고 한번 더 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도 위에 올라갈 건 남아있어요. 아직은. 근데 이 카운트를 진짜 잘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좀 위험한 상황이 있다가는 올 거예요. 왜냐하면 1차 금색 보이죠? 1차 금색. 그것만 이루어지면 저는 전망으로 큰 조정이 와야 되지 다시 이제 큰 랄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질문 있나요? 딱 볼 때? 그럼 일단 지금은 어쨌든 저 핑크 씨까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 4차까지 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조정을 저기까지 올 때까지 그리고 그리고 많은 나는 안 봤지만 같이 일하는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면서 유튜브 밑에다가 어떻게 내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사실은 3만 4천 8백 96 2만 7천 6백 50에서 여기서 한 번 이게 저는 A이고 이게 B이고 한 번 C로 오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C가 안 왔어요. C가 안 왔어요. 그냥 무조건 여기 C가 안 왔잖아요. 이런 이런 일자 조정은 되게 드물어요. 근데 진짜 상승생이 너무 강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말하는 거는 조정 때 쇼트를 걸지 말아라. 근데 이거 보고 쇼트를 건 사람이 저한테 아주 안 좋은 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쇼트를 걸었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쇼트를 걸어서 C를 기대했다. 근데 안 하라? 그러면 여기 고가에서 그냥 팔면 돼요. 34,800 아니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이제는 5차 핑크 파동이 이제 시작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월가에서 말하는 말이 있는데 Don't fight the trend. 트렌드를 싸우지 말아라. 트렌드를 싸우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렇게 큰 파다가 오는데 그거를 막고 싶어요? 아니면 같이 타고 싶어요? 같이 타야죠. 그러니까 buy the dip 이럴 때는 조정이 얼마나 크게 왔어도 쇼트를 매기지 말고 이따가 만약 여기서 4만 2천 내가 조정했다면 좀 캐시를 남아놨다가 이따가 이제 ABC가 클레일리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이렇게 어린 분들이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어야 된다. 사람의 심리가 어쨌든 이 또 차트를 보고 카운트를 보면 올라갈 때도 수익을 내고 또 내려갈 때도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추세적으로 어쨌든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올라갈 때 좀 먹고 많이 먹고 내려올 때는 이제 숏은 좀 지향하는 방안으로 하자. 동파이트 트렌드 위에 올라가 근데 어떨 때 숏하냐. 이제 베르 마켓이면 하락장이면 어떻게 해요? 숏도 랄리. 랄리 올 때 숏하고 똑같이 거꾸로 그때는 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조정용대는 추세니까. 왜냐면 사면 또 트렌드 싸워야 되잖아. 그때는 숏도 랄리. 이거는 바이더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어른분들이 어리 되게 젊은 분들이 멜레이너분들이 많이 이걸 트레일하는데 당연히 욕심나고 여기저기 다 이익을 보고 싶지만 이거는 진짜 위험하고 리스킹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고 근데 오버얼 픽처는 아직도 되게 건강하고 지금 저는 이거 봐요. 2만 6천불 2만 5천불 그래서 너무 빨리 올라갔잖아. 한 뭐 몇 주일 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조정이 필요했어요. 조정이 없이는 일자로 안 올라가요. 모든 거나 코스피도 지금 일자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따가 큰 조정이 옵니다. 저는 그거를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좀 몇 달 동안 좀 이렇게 헬리오 카운터라 안 맞고 있지만 근데 저를 동의하고 있는 분이 아주 자기 투자자들한테 큰 편지를 담아서 얘기를 무슨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거를 내가 트랜세일 할 거예요. 오케이? 비트코인은 잠깐 냅두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나는 한 번 더 다우지수를 한 번 뽑아 봅니다. 저는 코로나 3월달 터지는 거 내려가는 건 예측했어요. 근데 올라올 때 잠깐 올라가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저는 중앙은행이 이런 돈을 풀면서 다시 거품을 거품을 달에 일으키는 거는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딱 보면 저 보라색 라인 있잖아요. 그게 나란히 지금 가고 있고 이거는 지금 패턴이 항상 내가 비춰드리지만 Expanding Triangle 4차 파도에서 흔하게 보이는 Triangle 패턴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2009년도부터 Fed QE1 QE2 QE3 QE4 이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만약 시장에 이 돈 인세가 없었다면 시장은 그때 내가 한 번 알켜드렸죠. 불란서 투자은행이 만약 돈 프린팅이 없었다면 S&P랑 NASDAQ이 어디 있을까 봤죠? 여기서 근처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버블 나는 영어로 써서 버블 지금 파팔 준비 중이다. 근데 지금 내가 담아온 건 이거예요. GMO Grantham Warns of Epic Bubble 그러니까 이 사람은 Jeremy 이름이 Jeremy Grantham 이고 이 사람이 파운더 GMO GMO는 어마어마한 투자 회사 근데 이 사람 대해서 바이오를 내가 조금 담아왔는데 보세요. 이 사람은 GMO Investment and Asset Management Chief Investment Strategist 이고 영국 투자자 이 사람의 지금 Asset 118 billion 3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들어 났겠죠 한 150조 있다 쳐요 Asset 100 만에 150조 상당한 액수죠 그래도 그리고 에듀케이션 유니버설 셰프 셰프 영국 대학 그 다음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저랑 똑같은 대학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당연히 하버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투자자들이 특별히 Asset 매니저들이 항상 많이 나온 사람들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1970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이 사람이 혼자는 아니지만 인덱스 펀드를 인출을 산거 시장에 이 사람이 One of the Pioneers 이 사람 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도 그랬지만 이 사람도 One of the First 1970년도에 인덱스 펀드를 탄생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 사람을 신뢰를 두나 1989년 그때 Japanese 자산 거품 그것도 예측했고 1999년 2000도 닷컴 거품도 예측하시고 하우징 마켓 2008년도 하우징 마켓도 이 사람이 예측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내려간다 내려간다 둠앵글룸 사람이 아니에요 둠앵글룸 항상 시장은 터진다 거품이 터진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아니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워런 버펫처럼 하우스옷 이름은 아니지만 제미빈 그랜텀 한국 분들은 많이 모를걸요 네 익숙하지 않아요 앵커님도 처음에 들어갔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매우 똑똑한 분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왜 시장이 여기서 크게 하락이 올 건지 왜 이렇게 예측을 하는지 내가 좀 이 사람의 어륵글룸을 담아왔어요 항상 뉴스랑 이벤트랑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내가 한번 말할게요 bubble will burst in due time bubble는 언제 터진다 그리고 no matter how hard the Fed tries to support 중앙은행 저런 파워가 얼마나 서포트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epic bubble 내가 써왔어요 extreme overvaluation 이런 말을 내가 분명히 못할 줄 알고 그딴 적인 그딴 적인 과대평가 extreme overvaluation 그리고 explosive price increases 폭발적인 주가 상승 그리고 frenzied issues 저거는 뭐를 말하냐면 IPO IPO가 대충 final stage move에 되게 많이 나와요 새로운 컴퍼니가 new share 때 그것도 되게 많이 나왔고 historically speculative investor behavior 이게 뭐냐 내가 historical 한국말을 찾아보니까 무슨 좀 안 좋은 말이라 흥분 흥분을 시키는 흥분을 하는 투기적인 투자자들의 행동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빠져있는 거예요 시험 보고 항상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그랜템은 그게 버버의 하나의 워넹이다 하나의 증거다 그리고 옛날의 버버들은 옛날의 버버들은 accommodated monitor policy 그러니까 조절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근데 경제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요번 버버는 Wounded Economy 그러니까 경제가 좀 좋지 않은 상황 상처를 입은 네 입은 Easy Federal Reserve Policy 그러니까 되게 금리를 낮은 중앙은행 폴러시 그리고 지금 지금 마켓 프라이스는 지금 가격은요 팬들 코빌 오기 전에 팬들 이전보다 전보다 그 뭐 fall보다 그러니까 가을달보다 지금 훨씬 더 시장 올라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른 버버들이랑 진짜 상황이 너무너무 달라 이 더 훨씬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품이 옛날에 옛날에 있는 옛날에 경제상 괜찮고 옛날에도 이 조절적인 통화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도 버포가 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도 버포가 버블이 옛날보다 훨씬 더 거품이 크다 그래서 이 터질 때는 진짜 옛날 99년도랑 2008년도 더해서 터지는 이 거품이 터지는 것은 이 리조트는 더 이카노미를 죽일 거고 사람들의 포포리오를 와이파 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말을 그냥 쉽게 하는 사람 아닌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피해 쇼 탕성 내가 말했죠 s&p는 막 토니 파이 토니 세븐 타임 쇼니 그 수익률은 진짜 히스토리컬 레인지에 지금 아주 최고의 레코드에 있다 그쵸 그리고 이사람이 리스펙터는 그 실러 피 실러 피는 인플레이션 어저스트 피 인데 그것도 또 다른 거품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어두신 그래미 파이널 레고 덱스는 뭐 보셨다 그러니까 파이널 레기 마지막 레기에 어기가 한 스물 스물 일 한 달 남았을 때 대충 법어들은 한 60% 상승해 60% 거기서부터 이 가니깐 숨을 한 개월 남았을 때 60% 하는데 어 지금은 메이저 인덱스 여기서는 지금 s&p는 벌써 70% 올라갔고 나선 벌써 100%다 그러니까 옛날 법어보다 훨씬 더 60% 더 지금 탑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좀 좀 다시 정리해봐요 2021 그러니까 저번째 보는 부분은 20 토니 워만트 남겨놓고 60%로 올라갔는데 요번은 똑같은 타이밍에 70%를 더 넘어 그리고 나선은 100% 넘었다 40% 더 넘었다 그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게 비싸 이 지수가 얼마나 더 옛날보다 가위의 신 이전 법을 때보다 더 심하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계속 말하지만 인덱스는 아직도 뭐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아 근데 어 자기가 추측하면 법은은 레이 스프링 어리 서머 레이 스프링 가 한 뭐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쯤 올 것 같아 뭐 당연히 타이밍은 못 마치겠죠 근데 만약 내가 추측을 해야 된다면 그때 올 거다 그리고 여기서 어 분명히 백 백신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다 주사를 맞을 때 바이도 루머 셀다 뉴스가 아닐까 그러면 항상 루머 때문에 사스 시작 올라가고 뉴스가 터지면 내려오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근데 지금 어 그램의 메이저 알기멘트는 모든 전문가들은 지금 제로 금리 세상에서 어 어 회사들의 퓨처 디스컨트 캐슬로 이것도 전화서 할인된 현금 흐름 되게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은 계속 올라가다 근데 그램은 이렇게 말해요 이 로 레이스는 뭐더라 어 프리베너 drop in asset prices was fallacy 뭐냐면 2000년도도 금리가 되게 낮아 있었는데 2000년도는 낮아기 80% 내려왔다 그래서 이 뭐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가들이 뭐지 제로 금리 때문에 시장은 항상 올라가다 그거는 무슨 소리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2008년도 그 금리가 낮았는데 하우싱 마켓 8000조 달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그래서 금리가 낮아져서 이런 상황이 들어오는데 뭐 전문가들이 뭐 금리 낮아지고 항상 이렇게 어쿠미네이브 폴리시가 패드가 항상 불발할 거니까 시장은 안 내려갈 거다 그거는 어 아 그거는 어 말도 안 된다 네 네 말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음 it's been coming for correction book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early 2008부터 좀 조심조심 해라 그랬는데 네 네 이 사람이 진짜 타이밍을 진짜 맞추기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까지 2000년도 택법이랑 2008년도 하우싱 마켓을 eventually 맞추게 했으니까 이것을 좀 리스펙트 두지 않았나 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는 이 아까 지금 그거는 좀 다른 웹사이트에 이 분 말을 좀 좀 담아서 좀 간단하게 했지만 이 사람이 이 GMO 웹사이트에 자기의 메인 자산용 웹사이트에 이거를 딱 큰 레더를 자기 시어로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레더를 내가 좀 좀 내가 다른 데 담아놔서 내가 좀 내가 트랜셀 했어요 변혁을 여기 타이터가 이 사람은 Waiting for the last dance 마지막 춤을 여기에서 내가 마지막 춤을 기다리며 그러니까 last dance 가 그냥 시장 이제 올라가니까 이게 마지막 마지막이 될 거다 마지막이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Hazards of asset allocation on late stage of major bubble 말기 대형 거품에서 자산 배분의 위험성 아까도 말했죠 historically speculative investors behavior 이거는 사람들의 지금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모든 전문가 투자자들은 여기서 participate를 안 하는데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지금 index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for participation 지금 개미 투자자들 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은 여기서 지금 사지 않고 있어요 이게 Jeremy Grantham 같은 사람이라 여기서 진짜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그런 지금 감정이 나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이 터지면 이 버버가 South Sea 버버는 옛날에 영국 거품이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1929년에 이렇게 되게 유명한 미국 시장 버블 터지고 Stock Market Crash 2000년도 테크놀로지 이거 세계보다 더 클 거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이 사람이 Human Psychology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게 엘리에파드 형사가 말하는 거는 오차파드의 흔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아직도 되게 긍정적이 생각하고 여기서 그때 2010년 비트코인이 12월 달에 2만불 가니까 뭐 2만불 가면 3만불 갈 거다 나는 막 지금 돈을 빌려서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그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Human Psychology라는 단어를 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이유가 사람들의 심리가 2020년에 일어나는 끝도 없이 상승하는 상승장에 빠져있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지금 모든 걸 사도 다 올라가잖아 그렇죠 모든 걸 사도 이따가 좀 트러버가 나면 분명히 또 지원금 풀고 어떻게 좀 좋게 얘기해가지고 백신 뉴스를 풀고 하면 또 다시 올라가니까 그런 걸 믿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제 절대로 안 나갈 거다 왜냐하면 항상 중앙은행이 우리를 맞춰주니까 그런 그 사이클로지도 이 끝에 있는 버블의 하나의 증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지원하려도 터질 것은 터진다 이거는 컨트롤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모든 경제와 포폴리오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포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크게 뭐 마이너스가 되겠죠 포폴리오에 그리고 이거는 뭐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밑에서 중요한 것만 찍어봤어요 그래서 1990년 반 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유형의 미국 시장에서 주요 버블 이벤트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90년도 후반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유형이 뭐죠 유형의 미국 시장에서 유형? 유형의 미국 시장에서 이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래야 잘 것 같아요 2008년, 2008년, 1989년 in Japan practically in history books most of pleasure will have changed certainly the satisfaction felt by others who eventually won long ago is no solace for current pain and experience with you personally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충 말하는 거는 수시년마다 발생하고 마지막에 있었던 시장에 이벤트가 가지고 매우 이벤트보다 그냥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똑같은 말이지만 지금 이 리스크 상황이 훨씬 매우 높다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0년도도 그렇게 심각했고 97년도 Japanese asset 버버도 심각했고 2008년도 심각했지만 이 버버는 진짜 여기서 좀 말하자면 extremely overvalued 너무 overvalued 돼가지고 이게 터질 때 진짜 진짜 자기도 상상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어떤 영향을 줘가지고 진짜 시장에 다시 이렇게 리셋이 들어올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대충 내가 좀 중요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single most dependable feature of the late stage of the great bubbles of history has been really crazy investors' behavior 이것도 심리대에서 얘기하는 거야 항상 엘리엇 파동이 얘기하는 거 감정 especially on the part of individuals for the first 10 years of this bull market which is the longest in history we lack such wild speculation but now we have it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이렇게 이렇게 막 미친 스펙클레이션이 없었다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위험한 자산을 이렇게 사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심하다 in record amount 그걸 그냥 얘기해 주는데 내가 좀 담아왔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그걸 얘기하면 뭐 또 그거 트랜스는 내가 믿었지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품이 있었을 때 거의 이제 그 거품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특징은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이제 들어오는 좀 이렇게 투기적인 행동을 가진 개인들의 투자였는데 지금 또 그 지금까지의 것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금액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때 그때 금요일날 내가 또 보여줬잖아요 스마트 머니, 덧머니랑 덧머니는 지금 여기 있는데 스마트 머니 여기 있고 스마트 머니는 아예 안 사가 있고 덧머니는 너무 사가 있고 근데 그게 항상 크라우스 라타가 어떻게 돼요? 시장이 엄청 떨어졌죠? 딱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2020년 IPO 480개 2000년도 460개 그러니까 2000년도 IPO 기록을 깬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경제는 더 안 좋은데 IPO는 더 나왔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말하죠 푸트콜 레이셔 네 사람들이 푸트콜 비율은 사람들이 푸트를 별로 안 사요 콜만 사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항상 반전의 인디케이러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푸트콜 옵션이 매우 낮을 때 푸트를 너무 안 쓰고 콜을 너무 살 때는 또 걱정해라 왜냐하면 지금 너무 상승만 생각하니까 이게 분명히 반대로 할 거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증거다 그리고 케이브에서는 다시 노벨 프라이즈 받은 라벌 실러 이카녀네스가 말한 건데 네 인플레이션 어저스트한 프라이스 어닝 레시어가 지금 삼십 몇 개 있어요 지금 최고가 최고점에 조금 조금 밑에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 사람이 제일 리스펙트하는 이카녀네스가 지금 라벌 실러예요 그 저녁이 그란테미 근데 이 사람도 라벌 실러도 2000년도 2000년도 버블을 계속 원인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케이브 인덱스가 프라이스 어 대개 어 옛날 보다는 옛날에는 경제들 괜찮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제가 안 좋은 데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얘기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분석가들은 중앙은행의 어쿠모레이드 모델폴리시가 끝까지 될 거다 금리도 끝까지 그런데 지금 금리 보세요 10년 국고채쯤 어떻게 됐어 지금 1.1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그것만 더 올라가면 그거는 완전히 주식시장의 적이에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앵커림도 되게 잘 알겠지만 그리고 하이라이트한 것만 내가 봤어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분석가들이 로우 레이트가 절대로 거품을 터지지 않게 할 거다 그런데 나스닥도 옛날에 2000년도에 나스닥도 터졌지 82% 그리고 2008년도 하우싱 마켓도 터졌다 그때도 아주 로우 금리 시대였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금리 지금 제로금리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 증시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여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또 중앙은행에서 푸는 이런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고 있는데 이전 사태를 봤을 때 2000년도 그리고 2008년도를 봤을 때 나스닥도 그때 82%의 급락이 왔고 또 자산이 주택시장에도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갈 건 아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하우싱 버브도 얘기하지만 영어로 great while they last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이따 처지는 영어로는 그것보다 더 아픈 게 없다 시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하우싱 버블 2008년도에 꺾어졌고 택 버블 1990년도에 꺾어졌고 꺾어져서 그때 택 버블은 83% 내려갔어요 상상해보세요 나스닥이 83% 내려가는 거는 그냥 부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는 그러니까 이런 asset manager들이 말하는 거는 나도 한길로 듣고 하더라도 이분은 이런 모티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asset을 더 자기 사이트에다가 이런 놨는데 더 투자라 그런 말지도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리얼하게 포인트 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골무색, 목운색 애들은 자기들 ETF 그런 거 다 팔려고 시장 괜찮다 끄는 년 더 잘 갈 거다 S&P는 4천 원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에서 사람들을 다 유효시켜서 투자를 하게 하지만 이분은 자기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꼭 무슨 느낌이 버버 터지기 전에 99년, 2000년도 그런 느낌이다 My best guess is that 아까 말한 거 late spring, early summer 그걸 다시 또 담아왔고 바이든 루머 아, 그다 말했죠 바이든 루머 서든 뉴스가 되지 혹시 아닐까 그래서 만약 백신이 이제 많이 6월, 7일 때만 사람들이 많이 맞겠죠 그다음에 이제 백신 때문에 다 이제 우리는 다 살아남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긍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또 시장이 싸우던 뉴스 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Google wants to turn down on the market conditions 그러니까 보호 마켓이 항상 꺾어질 때는 그런데 마켓이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을 때 지금 코스피 봐봐요 3천 원 넣고 3천 원인이야 3천 원 오백 원이 나오고 4천 원 앵크를 맨날 아침에 하잖아요 코스피 이길 때 그런데 그럴 때 꺾어질 가능성이 되게 크다 왜냐하면 버버 올 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는데 그냥 시장이 선물 안 도할 때 만약 사람들이 다 추측을 했으면 예측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절대 모를 때 진짜 기대도 안 할 때 버버는 터집니다 저도 많이 옛날에 30년 동안이라면서 많이 느껴봐가지고 많이 당해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쓴 거는 아까 얘기한 거 이렇게 마지막 21개월을 뭐라고 그래요 21개월 21개월 남겨놓고 모든 버버는 60% 올라갔다 근데 요번 거는 60% 플러스 69% S&P 플러스 100% 러셀 러셀 2000은 네 이제 소영주들 소영주들 그렇게 그 레코드를 깼다 지금 경제 상황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옛날보다 더 올라갔다 그리고 내가 또 이제 하면 여기 말하잖아 이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골드민 섹스 몰긴스테닛이 아 이제 너무 안 좋다 다 나가라 주식 다 팔아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뭐냐면 그러려면 우리 이제 사업 안 하겠다 그 뜻이죠 그리고 their best policy is clear and so always be extremely bullish it's good for business 말하잖아요 영어로 쟤네들 policy는 뭐야 항상 very very 상승 항상 상승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사업에 좋으니까 그래서 만약 골드민 섹스 몰긴스테닛이 들으려면 계속 그 분 듣지만 그 사람들은 하는 역할이 딱 하나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투자자들이 유혹시켜서 계속 투자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골드민 섹스 절대로 투자 시장에 버버가 거품이 터질 거다 커렉션 30% 40% 온다 그런 소리를 별로 안 해요 골드민 섹스 CEO인데 앵커네임이 하겠어요? 그냥 갈 거다 그럼 투자자들이 다 돈 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What to do What to do는 이 사람은 이머징 마켓이 좋아요 이머징 마켓 한국 필리핀 그런 이머징 마켓 왜냐면 걔네들은 P-Ratio가 딱 10, 11, 12 times인데 미국 시장은 지금 30 times 40 times 테슬라는 1,700 높아져 지금 어마어마한데 만약 진짜 살려면 V-Ratio를 사라 근데 그 시장은 미국 시장에 사지 말고 이머징 마켓 가라 그리고 절대로 그리고 US 그로스닥은 근처도 가지 마 피해라 피해라 엄청 피해라 그 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Jeremy Grantham은 왜 내가 이걸 한 15분 동안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2000년도 2008년도를 마쳤으니까 여기서 내가 또 동의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번 비춰주고 저는 되게 자신 있습니다 시장은 조종이 내가 항상 말하지만 영어로 I sound like a broken record 무슨 말이냐면 record판이 옛날에 돌아가서 깨지면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나도 똑같은 말을 앵클님한테 몇 번 했어요 시장할 것까지 앵클님도 좀 지겨울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저는 사실은 버버가 언제 터지나 타이밍하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누가 그렇게 신이 아니면 근데 지금 나는 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버버의 증거를 대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냥 말만 아니고 왜 지금 시장이 이게 터질 것 같나 그런 증거를 많이 댔잖아 생방송에서 할 때나 아니면 에듀케이션에서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랑 100%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 2021년에 어디에 큰 조정이 와서 특별히 코스피는 지금 2차니까 2차 조정이 오고 S&P500이랑 다우지수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다우지수 여기 몬트릴로 보면 훨씬 카운트가 틀려요 다우랑 코스피는 코스피는 5차가 끝나고 여기 555가 다 그려져 있고 큰 3사이클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얘네도 조정은 클 거예요 근데 코스피 조정은 지금 1차니까 2차 조정 와도 2차 조정은 그래도 50% 60%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일 올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언제 오냐 근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투자자라면 항상 뭐 지금까지 코로나 터진다 올라가는 거 저는 분명히 롱을 안 매겼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아쉽지만 내가 거기서는 틀렸지만 이벤트리 여기서는 이 제레미 그랜덤처럼 큰 버버가 터져서 2008년이랑 2000보다 더 심한 하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오늘은 또 증시의 버블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레미 그랜덤이라는 영국의 GMO 투자자산운용회사의 대표의 글을 인용해서 여기에 좀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뜻을 좀 밝혀주셨어요 이 제레미 그랜덤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85년에 일본의 버블 2000년대의 닷컴버블 또 금융위기까지 좀 잘 맞췄던 그런 사람이라서 이분의 의견을 좀 저희가 같이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늘 이 시장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정확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좀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봄 늦봄과 여름 사이에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계속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도 다음 내용 볼까요 이게 제가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시간이 좀 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 월본 차트를 보면 월본 차트 1.4.2.4.3.4.4.4 이걸 볼 때 모든 이벤트랑 뉴스가 있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하면 어떨까요 여기 처음부터 이 뉴스를 뉴스가 어떤 파동을 만들었고 2차 파동은 어떤 뉴스가 있었고 3차 파동은 어떤 뉴스가 있었고 4차 파동은 어떤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 시간으로 문제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 다 하려면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요 빨리 할게요 2009년 1월 3일 날 비트코인 트랜섹션이 처음으로 이뤄졌어요 그리고 리버리 스탠더 오픈이 처음으로 엑스체인지를 열은 거예요 여기서 사고팔고 해라 돈으로 그리고 10월 11일 2009년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랑 피아시랑 엑스체인지 처음으로 엑스체인지는 열었지만 10월 12일 처음으로 돈이랑 비트코인이랑 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할 거예요 이 사람은 5월 22일 날 피자를 시켰어요 라즈로 하이엔트 발음은 모르겠지만 피자 두 개를 만 BTC로 시켰어요 만 BTC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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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피자를 비싼 피자를 먹었네요 지금 3만 5천 불에 쳐요 그러면 이게 350밀리니깐 한 400억 네 그러니까 피자 두 판을 400억 으로 주셨어요 진짜 아쉽죠 400억 400억 그리고 이제 7월 18일 날 마운트각스가 이게 일본의 엑스체인지요 일본의 처음으로는 열었고 11월은 popular news popular news 웹사이트 어떤 웹사이트인데 그 사람들이 되게 뉴스를 좋게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8점까지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2점이었나 봐요 8점까지 올랐고 그리고 2월 9일 그러네요 캐시예요 캐시를 액셉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비트코인 사려면 살아 그런데 6월 19일 2010년은 각스 각스는 일본 엑스체인지 그거가 핵당했어요 그래서 4,019 BTC를 당하고 600 월렛에 있는 4,019 비트코인을 누가 훔쳐갔어요 그리고 11월 15일 2012년 월드프레스라는 인터넷 웹페이지 만드는 했잖아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 여기서 처음 리테일 머니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트레이딩 볼륨이 거래량이 완전히 레코드 였어요 그때 비트코인도 상승했잖아요 300까지 그리고 사이프레스 문제 진짜 커요 사이프레스 뭐냐 사이프레스 대통령이 3월 20월 사이프레스가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돈이 엑업해가지고 ECB랑 IFF랑 어그리라 했어요 10조로 우리가 줄게 그 대신 너희들은 10만 10만 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계좌 은행 그냥 그냥 사람들의 계좌 10만 유로 거기다가 텍스를 내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행을 찾아갔어요 돈 다 빼려고 그래서 뭐 사는 줄 알아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때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게 크게 상승했잖아 다시 또 내려왔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모든 되게 부자 나라에서 자기 돈을 좀 런더 하려고 자기 돈을 세금 안 내려고 거기다 다 지원은 그래서 그 사람들 되게 부자 사람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 어떻게 우리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느냐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런 오더 뱅스 그러니까 은행에 뛰어가지고 돈을 캐시를 해야 되는데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냐 비트코인을 샀어요 사이프리스 되게 유명한 스토리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여기 US Senate Senate이 뭐죠 다시 까먹었네 상원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히어링을 했는데 괜찮다 프라미스가 있다 그냥 냅두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기서는 1월 11월 20일 날 차이나가 비트코인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차이나시가 오면 갑작스럽게 또 1차 그래서 이제 이게 다 1차 큰 1차가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픽해 1242불 한 130 140불 140만원 좀 이렇게 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자파도 이런 흔적이 이런 이슈였고 이제 2차 파도에서 내려오면서 무슨 뉴스가 터졌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엑체인지 무슨 어택을 당했나봐요 어택 아 디도스 공격 네 그래서 만각스도 해킹당해가지고 774만 비트코인이 잃었고 그리고 IRS 비트코인 7월 28일은 델 델 컴퓨터 회사 알잖아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페이팔 섭시리에리 브레인 트리가 있나봐요 페이팔 알죠 그 계열사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받았다 그리고 비트스탬프 엑체인저는 해킹당했다 그래서 대충 2차 파도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뉴스가 좋구나 파동은 파동대로 가요 1이 끝나면 2가 5 사람들은 이 뉴스 때문에 이걸 팔고 사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1차 2차 3차 4차는 사람들의 현적이니까 It's real 이건 진짜 사람들의 마인드에서 집단 심리에서 이뤄주는 거니까 이게 뉴스가 존나 안조나 나는 그게 별로 이렇게 뉴스에다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리퍼 뉴스에 저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SCS가 항상 리퍼를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가 절대로 리퍼를 그렇게 크게 치지 않을 것 같은데 17일까지 치는데 다시 좀 돌아왔잖아요 그건 아직도 지켜봐야 되지만 하여튼 이 뉴스들이 지금 이 웨이브 칸트 안에 이 뉴스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항상 보면 이게 좋은 뉴스는 안 좋으나 이 흐름은 흐름대로 가요 그러니까 항상 라우프 내스들이 말하는 거는 뉴스에 집중하지 마라 뉴스는 뭐더라 벌써 딜레이 된 리액션이다 뭐냐면 벌써 여기에 다 다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엑체인지를 런처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처음으로 비코인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US 레게드가 비코인이 이제 크마리를 모르죠 크마리 그러니까 오일금 그걸 다 크마리라 그러거든요 상모라 상품 상품 그러니까 비코인은 상품으로 이제 우리가 쳐주겠다 그렇게 나오고 EU는 BATX를 안 받겠다 비코인대에서 그리고 비프넥스 비프넥스 휴먼엑체인지 해킹당하고 7월 9일 2010년 헤빙 헤빙당한죠 12.5로 내려갔어요 12.5 그전에 그러니까 20.5에서 내려갔고 3월 비코인 프레이스 처음으로 1000불 올라갔고 그리고 왠꼬 왠꼬 버스 알아? 왠꼬 버스 얘네들이 옛날에 페이스북이랑 같이 파운더를 쌓았잖아요 페이스북 우리가 찾았다 그때 말자고 보이나 얘네들 두 명 트윈이에요 트윈 트윈을 말하죠 아이덴티코 트윈 똑같은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도 ETF를 하고 싶었어요 얘네들 지금 비코인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근데 SEC가 버저를 했네요 일본 정부는 비코인이 리고 텐덜이다 리고 텐덜이고 돈처럼 돈처럼 최인석 살 수 있다 리고 텐덜을 뭐라고 그러지? 돈이 리고 텐덜이에요 영어로 그리고 대충 여기서 보면 이 3차에 큰 3차에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뉴스가 터졌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제이미 다이몬드는 비코인이 사기다 China bans companies from raising IC 그러니까 China는 IC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코인이랑 비코인 캐시랑 여기서 스플릿했다 여기서 비코인을 10개 가지는 사람을 비코인 캐시를 줬어요 그래서 China is shutting down 비코인 비코인 크리프트 4차 파도 전에 4차 파도가 내려올 때 안 좋은 뉴스가 터졌어요 그런데 꼭 이게 안 좋은 뉴스가 터졌다고 팔면 안 돼 왜냐하면 4차 파도가 끝났다 그랬으니까 이 안 좋은 뉴스가 있어도 나는 4차 파도가 사야겠다 엘리아 파도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코인 액체인지를 이렇게 셧다운 하면 클로징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더 내가 하지 않을까 여기서 분명히 이 뉴스에 판 사람이 있는데 엘리아 파도가 여기서 사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500만 원 넘었고 5천 원 넘었고 CME가 또 비코인 선물을 시작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2017년 11월 28일 비코인은 만부를 넘었고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뉴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영향이 컸어요 내려가는 거 비코인에서 27년도 12월 28일 27일 한국 정부가 크립토엑체인지를 다 셧다운 했어요 생각나세요 그때 뉴스 크게 터졌잖아요 그때 이때부터 시장이 크게 좀 내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SEC도 이제 니네들 코인 코인 엑시인지를 우리한테 우리랑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했고 그리고 U.S. Justice Department 그러니까 Justice Department 모르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비코인 Price Manipulation 비코인이 조정이 되나 안 되나 그거를 소송한 건 게 아니라 Investing 한 거예요 올 24일 날 올 24일 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조정하고 있지 않나 그거를 그거를 조작하는 조작하는 걸 지금 막으려고 그걸 조사하고 그리고 코인 마켓 캡이 South Korea Price를 드랍했어요 그건 코인 마켓 캡이 인덱스거든요 모든 크리프트커러시를 보여주는 가격을 보여주는데 South Korea 이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우리는 South Korea 가격을 없어버리겠다 그런 대응을 했고 특별히 왜 한지 모르겠지만 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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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또 열려있고 NYC 소유자들이 박트 박트 선물 시장 열었어요 선물 시장이 또 하나 있잖아 CM 이 조금 빠르게 가볼까요 그래서 차이나 차이나도 비트코인 마이닝 너무 비트코인 마이닝을 불파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정균을 많이 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충 제일 중요한 건 Peter Schiff Peter Schiff 내 옛날 사장님입니다 이 사람이 비트코인은 완전히 제로다 나 비트코인을 한번 써봤는데 월렛도 없어졌고 I knew 비트코인 was a bad idea I just never realized it was this bad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소유자를 갖는 걸 안 좋은 아이던데 난 이렇게 안 좋은지 몰랐다 그런 얘기했는데 별로 중요한 늦지는 아니지만 우리 셰어머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거든요 우리 옛날 사장님이 그래서 하고 또 여기서는 또 loses half his value today's in plunge 여기서 그때 만불에서 4,000불까지 갈때 있었잖아요 그렇게 됐고 다른 뉴스들은 인디아 스프링코어 인디아도 이제 비트코인을 허락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파투로 존스 해지펀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막아준다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그런 말을 하시고 스톤 리즈도 되게 유명한 자산회사인데 만 비트코인을 샀고 그다음에 헤빙 하나 또 있었고 우프스 헤빙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마스 미트코인 마스 미트코인 여기서는 다 기관 투자에 들어왔다는 얘기하는 거야 페이퍼 들어왔고 스크랄드 들어왔고 마지막은 코인 베이스 제일 큰 엑체인지가 IPO를 내놓겠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뉴스가 파동 안에서 이뤄졌는데 절대로 아무 뉴스가 크게 가격을 변동 안 시켰어요 파동은 파동 내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거는 뉴스 때문에 흔들지지 말아라 그거야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아까 몇 년부터 저희가 봤죠 2011년 거의 10년 전에 차트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봤는데 이때 과연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를 그 사이사이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살펴보고 오늘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브라이언 김이온 여기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수익을 바라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